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겠고요. 미세먼지 걱정도 없이 대기질 청정한 상태 유지하겠습니다. 다만 강원도와 경상도에 계신 분들 오전 시간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 있어서요.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또 오늘은 오전에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모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. 해당 지역 계신 분들은 출근하실 때 마스크와 함께 우산도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. 오늘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7도가량 높은 2도에서 5도선 보이겠고요. 한낮 기온도 6도에서 13도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